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나입니다 지금 방에 혼자 있는데 이거 되게 어색한데 오늘은 아침에 운동을 하고 또 우유 전달식이 있어서 싸인 백장을 하고 이렇게 화장을 하고 머리도 좀 곱슬곱슬거리는데 제가 없이 반인데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고 우선 오늘의 일정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걸로 맛을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